보통 비트코인이 반간기 이후에 좀 조정이나 횡보를 거쳐서 한 6개월 뒤에부터 크게 상승을 하는데 요즘에 좀 사이클이 빨라졌으면 앞으로 한 한두 달 정도 뒤에 이제 정고점을 회복할 것 같고요. 제가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고 책에 제가 이제 이번 사이클의 가격을 비트코인은 한 1억에서 3억 정도 보는데 지금 1억을 넘었으니까 저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 계속 보고 있고 안녕하세요. 신사인당 유튜브 채널 시청자 여러분 저는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의 작가인 닉네임은 후피를 사용하고 있는 장석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과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이 최근 7만 3천 달러에서 하락했다가 다시 7만 달러를 상승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미국의 fmc에서 금리 인하가 조금 지연되고 횟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를 시작으로 해서 유동성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한 18% 정도 최근 조정을 왔었고요. 알트코인의 경우는 좀 시가총액 높은 것들도 30% 이상 하락했고 많은 것들은 한 50%까지도 하락하는 코인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최근에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운트곡스 상환 이슈로 인해 급락했다가 다시 오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마운트곡스 물량은 항상 재료 이슈로 왔었고 일시적으로 시장에 충격은 줄 가능성은 있는데 언젠간 해결되어야 될 숙제고 결국에는 오히려 한 10년 됐거든요. 마운트곡스 이슈가. 그게 오히려 해소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마운트곡스 이슈가 불안한 상황은 계속 가겠지만 원래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도 시장 계속 성승하니까 오히려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에 따라 가격 변동의 폭이 큰 것 같은데 많이 변수인가요? 금리나 같은 경우는 원래는 과거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2017년이나 21년 상승장에서 저금리랑 유동성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많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아직까지도 금리에 영향을 좀 많이 받기는 하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금리에 따라서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데 금리 인하에 따라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는 알트코인들이 크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알트코인들이 더 크게 영향을 받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좀 영향이 조금 줄어드는 단계에 와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금리 인하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시장 전망이랑 거의 비슷하게 저도 9월쯤에는 금리 인하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고요. 아마 9월이나 11월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이게 금리 인하가 9월에 예상대로 만약에 발생하면 시장이 좀 더 빠르게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 금리 인하가 없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크게 하락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상승이 조금 지연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까요? 일단은 보통 비트코인이 반간기 이후에 좀 조정이나 횡보를 거쳐서 한 6개월 뒤에부터 크게 상승을 하는데 요즘에 좀 사이클이 빨라졌으면 앞으로 한 한두 달 정도 뒤에 이제 정고점을 회복할 것 같고요. 길면은 한 3달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만약에 금리 인하가 빨리 9월에 발생한다고 하면은 7월에도 7월 말에서 8월에는 아마 기존 최고점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는데 좀 지금 생각보다 하락이 좀 커갖고 회복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직전 고점을 뚫는 거는 아마 한 8월에서 늦으면 한 12월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상황은 어떤가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유출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유입으로 최근에 한 이틀 정도 돌아섰는데 그래도 지금 한 가지 좀 괜찮은 점은 블랙록에서 그 ETF 유출된 자금들 거의 다 흡수해갖고 아마 블랙록 같은 데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는 했습니다. 블랙록에서 자금을 유입하는 것도 있고 금리 인하랑 반감기까지 호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가장 큰 거는 대선에 따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9월에 보는 것도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랑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도 살짝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약간 밀렸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결국엔 이기기 위해서는 자산시장이나 이런 식으로 좀 더 부양해야지만 약간 좀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은 시장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계속 뿌릴 거라고 보고 있고 이미 4월부터 6월까지는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조금 축소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은 언제든지 와도 이상하진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좀 알트코인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져봤고 좀 약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하락했고 그렇게까지 하락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6월 초에 이제 거의 비트코인이 이제 한 6만 5천에서 6만 6천 정도면 충분히 이제 하고 거기서 횡보를 하고 약간 자신의 초고점을 향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유동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가 원래 3번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게 축소가 되면서 시장에 좀 많은 패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정학 여러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으면서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약간 비트코인이 좀 소외받지 않았나 그리고 또 요즘에 엔비디아가 핫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식에 조금 약간 관심도가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좀 관심이 없고 소외되고 있지 않나라고 봐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랑 마운트 복수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이 예상보다 한 6만 달러 아래까지 깨지진 않을 거라고 봤는데 또 살짝 깨고 지금 다행히 6만 한 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6만 선을 좀 지켜주고 있어서 아마 고기가 마지막 지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6만 달러가 바닥 지지선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순간적으로 6만 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는데 빠르게 회복하면서 6만 달러 위에서 마감도 하고 그 위에서 자꾸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6만 달러가 강력한 지지선이라고는 보고 있는데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뭐 크게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입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불안하시면 분할로 지금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나눠서 지금 한 한 달 안에 이렇게 매수를 해주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이미 매수를 다 끝내놨고 약간 좀 손실이 조금 최근에 산 것들은 조금 손실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뭐 이 정도 하락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회복도 금방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매수를 조금 더 할지는 아직 고민 중이고요 근데 저는 대부분의 매수는 마친 상태입니다 작가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투자하시나요? 원래는 분할 매수가 정답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충분한 저점이 없다고 하면은 한 번에 한 5천만 원 중에 뭐 2, 3천만 원은 과감하게 들어가고 뭐 나머지 2천만 원은 뭐 일주일 단위로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싫다라고 하면은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뭐 공포 구간에도 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의적으로 봤을 때 만약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거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만 해당된 부분이고요 알트코인들은 지금은 좀 너무 지금 뭐 매수 타이밍이긴 한데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항상 비트이더를 섞어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비율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비트이더 합쳐서 50%는 무조건 갖고 있고요 지금은 한 50%로 조금 넘는 정도 수준에 있고요 나머지는 알트코인에도 일부 있고 현금도 한 10%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비트이더를 50% 정도로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의 기대 수익률이 두 개 합쳐서 예를 들면은 50%에서 25% 비트코인 25% 이더리움 섞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한 두 배 정도 수익은 좀 안정적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만약 알트코인들이 정말 실패를 해서 손실을 크게 보더라도 이쪽에서 거의 원금을 보장해주는 약간 보험 장치를 하고 만약에 비트라이더가 조금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리스크 해칭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비트를 갖고 계시던 이더리움만 갖고 계시던 아니면 비트이더 섞어서 갖고 계시던 최소 50%는 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어느 정도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원금을 보장한다는 거는 솔직히 좀 비트코인에서는 위험하니까 여기서 언제든지 하락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안정장치라고 생각을 하면서 완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물론 지금 사서 손실을 잠깐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번 사이클 상에서는 손실 보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하지만 결국은 좀 시간이 지나고 상승이 오면 충분히 나쁘지 않고 어느 정도 수익률도 챙기고 리스크도 좀 분산하는 차원에서 그런 전략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해주신다면요? 제가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고 책에 제가 이제 이번 사이클의 가격을 제가 한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보면서 비트코인을 한 1억에서 3억 정도 보는데 지금 1억을 넘었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보면 1억 5천인데 저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 계속 보고 있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비트코인 사계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10만에서 20만 달러라고 한 거는 책에도 언급을 했지만 첫 번째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사이클에서 2014년도 하락이 발생하고 2017년 12월까지 한 15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2만 달러에서 직전 다음 고점인 6만 9천까지 가면서 한 2.5배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6만 9천에서 이제 상승률을 봤을 때 50% 정도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한 10만 달러가 되고 한 두 배 조금 넘게 상승한다고 하면 20만 달러가 되니까 환율이랑 뭐 김치 프리미엄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을 조금씩 낮추는 이유는 시가총액이 점점 커지니까 과거처럼 이제 크게 막 10배씩 한 번에 올라가기는 너무 힘들 것 같고 최저점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지금 거의 한 5배 가까이는 올랐는데 그래도 아직 조금 수익률이 좀 부족하긴 하죠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중국의 자금 유입이었는데요 중국 자금 유입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지난 신사인당 촬영에서도 언급드렸는데 홍콩 ETF는 어쨌든 본토에서 아직 직접적인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고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들어오고는 있지만 그게 가격이랑은 연결되지는 않고 있어서 뭐 어쨌든 약간 장기적으로 가서 이제 중국이 본토에서도 개방하고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큰 도움이 주겠지만 지금 당장에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님은 중국 자금 유입이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때 안 됐던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결국엔 미국이랑 중국이 계속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본토에서 유입이 안 될 것 같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홍콩에서 ETF 상장을 하더라도 과연 홍콩으로 자금을 유입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게 들어갔는데 돈을 못 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불안한 상황이 있고 그리고 굳이 미국이 있는데 굳이 홍콩까지 가서 투자를 해야 될까? 그 생각도 좀 있어서 약간 좀 크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었고 그래서 중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더리움 ETF를 승인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저는 결국에는 이제 가격 변수에는 이제 시장이 얼마야 금리 인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가 되면 빠르게 회복도 할 가능성도 있고 알트코인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금리 인하가 멀어지면 비트 이전은 올라가는데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알트코인이 못 올라가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알트 위주로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그렇게 되면 좀 상대적으로 파스탈감이 좀 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항상 비트 이더를 같이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거 이외에는 뭐 여러가지 지금 당장의 7월 초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선거가 있거든요 이제 조기 총선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약간 좀 구구 쪽 정당이나 이쪽으로 가면서 약간 분열이나 갈등이 조금 커지면은 달러 유럽에서 자금 유출이 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장세가 뭐 합폭락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좀 횡보하면서 지루하는 장세가 조금 더 7월 한 중순까지는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책에서 장기 투자와 존버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번에 알트코인이 하락을 크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락을 했는데 처음에 제가 단기적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내가 만약에 이번에 손실을 박았고 몰려갖고 만약에 장기 투자로 변했다 그런 식으로 되면 존버가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이 코인의 충분한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이더리움이 꾸준히 상승할 거라는 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장기 투자가 되겠죠 결국에는 뭐냐면 제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를 하는 거는 존버가 될 것이고 제가 의도대로 가격이 상승이 오든 하락이 오든 길게 보고 투자하는 걸 장기 투자라고 하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왜 중요하냐면 존버는 결국엔 처음에는 버티죠 어느 정도 하지만 정말 진짜 큰 하락이 왔을 때는 못 버티고 다 손절을 하거든요 하지만 장기 투자를 했을 때는 정말 큰 하락이 오고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물을 타거나 추가적인 매수를 하면서 길게 보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갑자기 이제 처음엔 장기 투자가 아닌데 갑자기 장기 투자가로 변신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좀 차이점으로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책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은 앞서 두 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차이는 본인이 투자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냐 아니면 없냐 그 차이거든요 요즘에 생각을 좀 많이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엔 주도권 싸움인 것 같아요 투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존버가 아닌 장기 투자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이야기를 듣고 물론 제가 말하는 것도 어떤 분들한테 영향을 주겠지만 단순히 한 명의 개인 의견이지 이 사람을 맹신하고 무조건 이 사람이 상승할 거다 라고 해서 상승한다는 걸 믿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처음 투자를 하면 어떤 좀 유명한 유튜버나 아니면 경제학자나 여러 가지 인사이트 있는 분들이 와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거기에 많이 휘둘리면 약간 존보가 되는 것 같고 아니면 장기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는 자기의 투자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해야 가능한 건가요? 처음에는 제가 주도권에서 조금 더 얘기 드리면 이 주도권에 대해서 제가 왜 생각을 했냐면 과거랑 현재랑 지금 제가 무슨 차이가 있을지 진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과거에 왜 투자에 실패했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공부가 못해서? 지식이 없어서? 이랬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본인의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험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주도권을 갈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께서 마음의 여유는 시간이 지나니까 생기시는 건가요? 시간이 지난 그만큼 저도 노력은 했겠죠 예를 들면 저는 책도 많이 했고 자기 개발도 많이 했고 경제 공부도 그만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투자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 경험인 것 같아요 결국엔 이 사이클의 이해를 제가 책에서 보는 거랑 본인이 한 번 경험해 본 거랑은 한 해가 땅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거를 다 제가 경험이 없는데 억지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경험을 조금 간접적으로 체험해달라는 차원에서 나는 비트코인을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을 쓰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간접적인 경험들을 많이 참고해서 처음에는 투자하시는 게 좋고 결국엔 누구나 처음은 있잖아요 그 처음을 얼마나 처음에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책에서 하락장에 물타기는 비트코인에 집중하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통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 첫 번째 사이클이나 두 번째 사이클은 85%가 빠졌어요 최고점 대비 그런데 이번에는 77%가 빠졌거든요 2022년도에 그런데 알트코인은 90에서 95%가 빠졌어요 진짜 99% 빠진 코인도 있고 상패된 코인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먼저 물을 타는 게 맞고 그리고 먼저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요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기존에 인기 있었던 코인들이 그렇게 크게 하락을 하면 다음 사이클 때 상승할지 상장 폐지가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에 물을 타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설마 알트코인에 물려 있어도 비트코인으로 물을 탔어야 되고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투자해서 오히려 비트코인으로 수익 낸 것 때문에 알트코인의 손실을 복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의 하락장에서 무조건 타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상승장 직전에 조정장이거든요 본격적인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만약에 내가 믿고 투자했던 코인이 정말 다시 한 번 크게 상승할 거라는 확신이나 믿음이 있다면 지금 어느 정도 물 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제일 투자하기 쉬운 코인인 건가요? 일단은 제일 안정적이면서 변동성의 비트코인이 크다고는 하지만 알트코인에 비해서는 되게 작거든요 이번에도 경험을 해봤듯이 비트코인 18% 빠졌는데 알트코인은 50%씩 빠져요 그러면은 정말 엄청 흔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비트코인 지금 투자를 안 하는데 수익률을 조금 내고 싶다 그럼 이더리움으로 투자하는 게 맞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보다는 만약에 굳이 하나를 뽑으라면 이더리움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알트코인은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직전 최고점을 돌파해서 정말 5배, 10배 크게 상승할 코인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할 때 과거에 크게 상승했던 코인들을 잘 투자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다시 기존 최고점을 돌파해서 상승할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거의 그리고 가능성도 좀 낮기 때문에 새로 나온 코인들이거나 요즘에 한참 유행했던 코인들이라면 저는 물을 어느 정도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비트이더가 확보되면 조금씩 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과거에 정말 내가 하락하기 전에 지난 상승장 때 잘못 투자해서 물려갖고 하락장까지 갖고 와서 지금 물을 튼다? 그러면 좀 약간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분위기에서는 어떻게 매수매도 전략을 세워야 하나요? 저는 일단 매도는 지금 하는 타이밍은 아니라고 하고요 만약에 본인이 정말 못 버티더라도 손절을 하고 싶다 그럼 반등이 올 거거든요 반등 왔을 때라도 조금 손실폭을 줄이고 손절을 하는 게 맞지 지금은 거의 모든 지표들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거의 바닥에 근접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을 해서 밑에서 다시 사야 되겠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해보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손절을 못했으면 그렇게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비트이더나 아니면 본인이 정말 알트코인을 믿고 있으면 골고루 물을 타던지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되는 장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반감기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그렇죠.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지금 사갖고 한 두세 달 기다리면 돼요 되게 간단한 건데 결국에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낮은 가게에서 살려고 하는 욕심이랑 그다음에 버틸 때까지 지루함이랑 약간 좀 하락했을 때 심리적으로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소 힘들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에 집중하기보다는 한 발 좀 떨어지면서 여유있게 투자해야 되고 정말로 비트코인이 다시 1억을 넘어서 2억을 가서 3억을 가서 엄청난 상승장이 온다 그때는 집중해서 투자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근데 지금 너무 벌써부터 너무 몰입해 있으면 그때 정작 상승장이 왔을 때 지쳐있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한 발 떨어져서 여유있게 투자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최근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격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간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 저는 결국엔 비트코인은 뭐 이번 사이클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뭐 3억도 넘을 것 같고 5억도 넘고 10억도 도전할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이제 정말 비트코인이 대중화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줬을 때 그 가격까지 오는데 오히려 그런 장세가 오면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하고 거품이 김액을 한번 크게 하락을 하면서 가격 회복하는 데 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 시기가 언제다 딱 언제까지 얼마가 될 거다라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일단은 먼저 해야 될 거는 미국의 시가총이 1위 기업보다 시총이 넘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추세적으로 언제 넘는지도 한번 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이랑 많이 비교하시는데 금액 시총에 다가갈지 아니면 정말로 금이 넘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뭐 한 5년 안에 금액 시총을 뛰어넘을 상승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회의감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가능성은 아예 없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의감이 드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예를 들면 작가님께서 비트코인이 예를 들면 지금 MS가 시총 1위인데 미국 시총보다 높아야 가격이 전체 시가총액이 그럼 인정을 할까요 사람들이 당연히 인정을 안 하겠죠 비트코인이 무슨 가치가 있는데 또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고 또 비트코인이 어디다 쓰려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그게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한테 이제 거부감이 질 거고 전통 자산을 위협하는 순간 비트코인의 공격이 엄청 들어올 거기 때문에 물론 그거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아요 물론 비트코인 ETF가 됐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가 오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완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때까지는 한 5년으로는 시간이 좀 짧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가님께서는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무조건 이번에 상승장이고 제가 상승장이 끝났다는 타이밍이 있으면 저는 올 매도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아마 펀더멘탈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4년 주기 사이클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이클에 따라서 결국 움직일 거예요 물론 이 사이클 말고 새로운 사이클이 나오긴 하지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겨울 큰 폭의 하락이 있는 구간은 무조건 올 거기 때문이고 이번에 하락이 ETF 때문에 많이 하락이 발생 안 할 거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50% 이상은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ETF 때문에 기관들이 한꺼번에 던지면 더 크게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그 하락을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힘들고 그게 버티기 힘들지 갖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는 매도하고 한 6개월에서 1년은 최소 쉴 것 같아요 구체적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던 2억에서 3억 넘어가면 분할 매도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내년까지 내년에도 좋을지 안 좋을지는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 비트코인 시향 사항이나 여러 가지 보고 판단할 건데 아마 2억 넘어가면 매도는 시작을 할 거고요 아마 3억이 진짜 넘는다 그러면 거의 다 매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승할 때 들어가는데 작가님은 반대이신가요? 원래 원암부피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공포에 사고 한의에 팔라고 또는 그거를 이번에 시행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처음에 산 게 비트코인 한 15,000달러에서 완전 못 샀고 한 16,000, 18,000부터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사기 시작을 했고 그때도 용기가 필요한 거고 이번에도 비트코인 1억 넘었을 때 저는 거의 한 원금을 뺐어요 원금을 빼놓고 지금 새롭게 투자한 게 비트코인 원금의 50%만 들어갔거든요 나머지 원금의 50%는 그냥 갖고 있을 거고 이거는 이제 정말 큰 위기가 왔을 때 마지막 시대로 활용할 거고 만약에 그냥 안 온다라고 하면 그냥 갖고 있는 것만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일단 비트랑 이더는 무조건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과 다르게 좀 올매도 약간 할 생각이고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약간 많이 남겨도 20, 30% 이상 남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이익 본 거는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고 저는 아직 이제 집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 집을 한번 마련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나중에 재투자할 거면 저는 그냥 정기예금을 넣어놓던지 아니면 파킹 통장도 그래도 한 2, 3% 정도 이자가 되잖아요 거기다 넣어놓던지 아니면 뭐 예금 들어놓고 그냥 좀 쉬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비트코인으로 다시 매수할 건지 아니면 이제 자산 배분을 하면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갈 건지는 그때 가서 한번 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주식이 만약에 크게 하락을 한다면 좋게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주식이나 미국 주식도 살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활용을 하기 위해서 약간 크게 하락했을 때 더 살려고 하는 용도지 이걸로 뭐 엄청나게 이제 돈을 지금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책에서 이더리움이 상승장의 시작과 끝을 알려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결국에는 알트코인들이 언제 상승하냐가 제일 궁금한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보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적인 측면이거든요 비트코인에 일단 최소한 1억 5천 정도는 가져야지 좀 의미 있는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항상 비트코인이 그런 식으로 크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면 곧이어서 이더리움이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을 해요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상승했는데 이더리움이 최고점을 돌파를 못했고 알트코인의 몇 종목들 빼고는 거의 다 크게 상승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을 하고 뒤이어서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을 한다 그럼 이제 곧이어 알트장이 오겠구나라고 저는 준비를 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고 하락을 크게 했는데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이 크게 올라간다 그럼 저는 굉장히 조심할 것 같아요 그때 상승장 끝에 나타나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를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차트를 보더라도 비트코인보다 한 달 늦게 최고점을 찍어요 보통 이더리움이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텀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횡보하거나 조금 상승하거나 살짝 하락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에는 더 좋은데 비트코인이 정말 크게 빠졌는데 알트코인들이 생각보다 안 빠진다 그 상황에선 다음에 한 번 더 빠지면 알트코인이 그때 정말 크게 하락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보시면 처음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 생각보다 알트코인들이 안 빠졌어요 그다가 이번에 비트코인이 한 번 더 무너지니까 알트코인들이 엄청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항상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통해서 먼저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을 하고 하면 알트코인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했는데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이 계속 상승을 한다 그럼 거의 좀 조심해야 될 구간으로 보면서 매도 타이밍을 한번 볼 예정 지금까지 코인 시장 패턴이 매번 들어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식이랑 비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비트코인이 사람들이 딱 하는 게 있잖아요 금인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화폐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BTC 마켓이라는 게 있거든요 업비트나 빗성 같은 데 가면 BTC 마켓이 뭐냐면 비트코인이 기축 통화가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1로 보고 1억분의 1로 나눠갖고 0.00001 하면 1사토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화폐가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면 알트코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게 가장 큰 차이에요 일반 주식이라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비트코인이 떨어지는데 왜 알트코인이 왜 떨어져야 돼? 쉽게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빠진다고 다머지 주식들이 올라가야 되는 떨어지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거랑 좀 다르게 비트코인은 화폐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알트코인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알트코인이 이렇게 펀더멘탈이 제대로 갖춰진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가격 상황으로 봤을 때 앞으로 상승장은 언제쯤 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너무 못 올랐어요 일단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언제 돌파하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최고점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더리움이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면 알트코인들이 엄청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지금 많이 가격적으로 눌려있지만 결국에는 크게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빠르면 7월 중순 이후가 될 거고 좀 늦으면 한 올해 연말쯤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최종 승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희 19비 다시 4가 이번에 승인이 된 거고 이번 S1이라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다 승인이 돼야지 거래가 되는데 지금 아직 S1 승인이 안 됐고 이미 기업들에서는 다 수정 신고 다 했고요 아마 지금 나오는 뉴스들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다음 주에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나 아니면 7월 안에는 거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호재가 있을까요? 호재는 일단 ETF가 거래가 되면서 자금의 유입이 들어오면 호재가 되는데 반대로 안 들어오면 좀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유동성도 조금 더 들어와야 오면서 그 시너지가 같이 오기를 기대를 하고는 있고 결국엔 그래도 어쨌든 블랙룩이 ETF를 이더리움 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수요조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ETF 승인이 되고 나면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이 조종 겪은 것처럼 조종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이더리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한 1억 5천에서 2억에서 2억에서 3억 정도 생각하면 저는 한 1,500에서 3천만 원 사이 그 정도 하고 제가 3천만 원까지는 힘들 것 같고 한 1,500에서 2,5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알트코인 ETF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솔라나가 다음 ETF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빅트21이라는 법안이 있어요 그게 일단은 비트코인이 증권성이냐 아니면 상품이냐 이게 나오는 기준이 될 거거든요 그 법안이 먼저 통과가 돼야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 알트코인이 ETF 되는 거는 앞으로 솔라나 정도까지는 되는데 그 이후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비트코인 ETF 상품이 개별 종목 ETF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뭐 2차전지 ETF주 이런 식으로 코인에서도 섹터가 나오면서 그런 섹터 ETF가 나온 데서인지 아니면 비트이더를 합치고 알트코인을 좀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갖는 ETF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상패 이슈들이 되게 많잖아요 코인들이 이제 많이 상패가 되거나 없어질 건데 그러고 한번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저는 정말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코인들이 나오면 그때 팔적으로 ETF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음 사이클의 상승 모멘텀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ETF 솔라나는 좀 솔라나나 개별 알트코인 ETF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고 만약에 솔라나가 된다라고 하면 거의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장 끝이 아닐까 마지막 불꽃이 아닐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 ETF가 실현이 안 된다고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검증을 해야 되는데 수요가 과연 나올지 그리고 상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과연 투자자들이 그 상품을 사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직 검증이 안 됐고 솔직히 지금 코인들의 대부분 코인들이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알트코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회의감이 좀 있습니다 만약 ETF가 승인이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에는 어떤 영향이 올까요?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의 영향 어쨌든 새로운 ETF가 나오면 그 자금으로 쏠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빠질 거라고도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어쨌든 간에 새로운 코인이 탄생하면서 자금이 더 새롭게 유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한테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비트코인의 ETF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트코인의 ETF에 따라서 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들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작용했지 나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 암호화폐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의 지금 비트코인 대통령처럼 완전 지금 엄청 친화적인 정책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신사인당 채널에 나왔을 때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좀 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토론을 보면서 약간 설문조사가 나오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우세하게 나오니까 비트코인이 조금 오르더라고요 물론 다시 제자리 오긴 했지만 그런 걸 봤을 때 심리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는 게 그래도 코인 시장의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당선 시 각각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금리 인하를 많이 하고 시장의 유동성 정책이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상승도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락도 크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원래 친화적으로 정책을 해왔고 생각해보시면 바이든 대통령 때 ETF가 승인됐어요 그것만 해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다만 너무 빠르게 급진적으로 가면 안 되니까 조금 천천히 가자 라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대신에 크게 상승을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 이유는 증세나 부자 증세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증세 정책이 펼치면서 유동성이 줄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크게 못 가고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본인도 상업용 부동산 많이 갖고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자산시장 끌어올리는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큰 상승도 중요하지만 그 큰 상승이 왔을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그 뒤에 발생하는 큰 하락에서 오히려 버티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장세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누가 되든 간에 중요한 거는 정책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코인 정책 중에 유의미한 게 있을까요?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약간 피트21 법안이라고 해서 아까 상품이랑 증권이랑 분류하는 법안이 원래는 거부했었어요 처음에 백악관에서 승인 안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 약간 좀 지지율이 밀리면서 약간 그쪽으로 거부하지는 않을 거라는 약간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친화적인 정책은 두 분 다 아마 계속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건가요? 네 생각해보셔야 될 게 단순히 투표 때문에 표 때문에 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표면적으로 근데 결국에는 그만큼 비트코인을 통해서 나중에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고 이런 새로운 자산군이 나오고 나면 결국엔 미국한테 좋거든요 미국이 지금 패권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군사력도 있지만 금융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패권인데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새로운 금융 자산군이 나오고 있고 미국이 주도하면 결국엔 그 패권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살린다는 관점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중국은 옛날에 지금 CBDC라고 하죠 DCP라는 거를 옛날 2014년인가 16년부터 이미 개발을 시작을 했고 먼저 암호화폐에 되게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채굴도 굉장히 제일 많이 했고 비트코인 보유 1위 국가가 비공식적이지만 중국이었는데 최근에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중국이 금지한 이유는 외환이 자꾸 유출되니까 비트코인을 통해서 그거를 막으려고 한 건데 결국엔 그걸 막은 거기 때문에 미국이 ETF를 승인해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랴부랴 다시 코인 시장을 조금씩 풀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결국엔 주도권이 미국한테 다 넘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개방한다고 해서 미국이 금지하거나 이루어지는 상황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ETF 승인되면서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시장 전체에 계속해서 나쁘지 않는 흐름인데 다만 알트코인은 대신에 기존에 있는 코인들은 99%가 없어진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 관점에 동의하고 없어지고 정말 대기업이나 정말 새로운 스타트업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런 기술들이 나오면서 새롭게 나오는 코인들이 많이 탄생하면서 새로운 자산군을 형성될 거라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한다면 자금 유입에서는 큰 허재인가요? 일단 중국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알트코인이 더 좋을 거예요 비트코인보다는 오히려 옛날에 항상 보면 중국인이 활발하게 우리나라에서 투자했을 때가 있거든요 2017년도에 그때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올라가는 장세가 있었어요 물론 알트코인 개수도 몇 개 없었고 시총도 작았다는 이유도 있는데 중국이 그렇게 시장을 개방하면 제가 뭐 오래된 코인들 안 좋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코인들조차까지도 좋은 시장 환경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를 하고는 있거든요 저도 솔직히 조금은 근데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저렇게 갈등이고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개방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잘못 개방하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통해서 자금 다 빠져나가면 중국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갈등이나 이런 거 미국이랑 화해가 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고려해봤을 때 단기간에 오를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조심해서 투자하자는 게 말씀했던 중국의 그런 자금들 들어와서 알트코인 다 올라가면 좋은데 그런 가능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모든 코인이 다 올라가기보다는 좀 약간 엔비디아만 요즘 올라가잖아요 최근에 그것처럼 코인도 올라가는 코인들면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개방하려면 미국과의 관계가 우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갈등상이 끝나거나 다시 글로벌 시대로 가면 개방을 하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점점 블록 경제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경제가 사고 우선주의로 점점점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장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한 이유가 있을까요? 2017년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 되고 바이든 대통령 됐을 때 처음에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비토큰 금지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저는 정치적인 이슈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번에 선거가 재선이 돼야 되고 트럼프 코인이 나왔어요 민코인이 나오고 그걸로 후원을 많이 받아서 돈도 많이 정치적인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공짜로 이렇게 후원금 같은 게 많이 들어오는 통로가 생겼는데 이거를 굳이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뭐 이게 전통시장에 영향을 주고 이런 거 안 좋은 측면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결국엔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친 정책을 펼쳤고 실제로도 되게 잘 먹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NFT라는 게 본인이 해서 증서를 만들어서 뿌리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의 가치가 본인이 인정을 해주면 그 가치들이 또 매기면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치 자금이나 여러 가지 자금을 많이 받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코인도 본인이 소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이번 지금 아직 차트는 보진 않았는데 아마 대선 끝나고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식으로 보고 있는데 투자 추천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본인들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바뀌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 끝나고 앞으로 코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선거 이후에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엄청 크게 상승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처럼 똑같이 패턴이 갈지 안 갈지는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앞서 얘기했듯이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정선이 되면 크게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렇다고 폭락이 바로 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 정선이 돼서 금리를 갑자기 확 내린다 라고 하면 그때 한 번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그게 금리를 내렸는데 만약에 물가가 크게 올라간다 그럼 그때는 정말 비트코인이 주기 4년 주기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때 만약 위기의 상황이 온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되거나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온다 라고 하면 그때는 거의 대부분 정리하고 떠나려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나는 비트코인을 인생을 배웠다 책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책 안에 각각의 저희 스토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최근에 상승상 속에서도 하락은 언제든지 있었고 정말 그때 실수도 많이 했던 거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좀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좀 알트코인들이 많이 빠져갖고 힘들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만 더 인내의 시간을 가지면 결국에는 큰 성과로 돌아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현재 한 발 떨어져서 어떻게 이제 다음 상승장을 준비해야 될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배달의념